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볼 적이 있나요? 음악 소리도 운중이 돌아가도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정만이 넘어있죠 어둡만이 흐르고 있죠 배우는 무대옷을 입고 노래하며 춤추고 불빛은 배우를 따라서 법이 돌아가지만 역할을 다 멈춘 수준 소풍이 돌아가도록 첫 번째는 높은 길이 펜트 멈춘 수준 멈춘 수준 이 선지 너로 열 1, 2, 3 3, 2, 3 넌 남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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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본 적이 있나요? 김찬 박수도 전화 하나만 달려있습니다. 여기 올게요.